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주의 시작, 11월의 첫날입니다. 거리에는 단풍잎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쾌청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경주와 영덕 울진이 18도, 포항이 1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중부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남부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